아, 그 머리! 저 형, 기고는? 어서 뭐가 되고 싶으신가? 개천에서라면? 영? 아니요, 그냥 개천에 살면 안돼요. 우리 저 삽달향은? 뭐가 되고 싶으신가? 어? 저요? 전 용될 건데요. 개천에서 난 용. 조 실장님의 머리카락 션트 안 누르세요? 월드스타들과 부르네, 부르네 아직. 아디, 첫 남신! 왜 거짓말 했다! 왜 왜 이런 거야? 또 봐야 할 수 없다. 근데, for some it was paradise. My boy was a montage. A slow motion, love potion, jumping off things in the ocean. 오랜만이다. 언제 온 거니까? 난 잠깐 온거야. He was sunshine, I was midnight. 야, 우리 갑자기 왜 여자?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운이 없나? 맞자. 진짜 주삼다. 기억나? 갔나? 빨리 핸드폰에 넣어줘. 아니야, 야 이거 벗어. 나한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래 돼.